안녕 포송이들 송이예요 날씨가 너무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죠 제 쇼핑몰에서도 저번에 반팔이 베스트셀러 1위를 등극할 만큼 반팔 찾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른 감이 있지만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름 준비 한번 달려보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반팔 브랜드는 바로 리올그라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약간 익숙하신 분들 있을 텐데 지난 겨울에 제가 추천 한번 했던 브랜드예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이용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프로모션 조금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다시 가져왔거든요 리올그는 클래식 라인이랑 베이지 라인 두 가지 라인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한정된 스타일에 구속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핏과 컬러감 아주 완벽한 반팔들 이번에 나와서요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 무신사 기획전, 구독자 이벤트 10명까지 빵빵하게 준비해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베스트셀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올그의 베스트셀러인 올그 프린팅 티셔츠입니다 뭔가 과일의 형상화에서 과일 과즙이 튄 듯한 느낌의 프린팅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레드가 색감이 진짜 대박이에요 얼굴 화사해 보이는 그 사과레드 뭔지 아시죠? 레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완전 완전 추천하는 컬러 이 레드다 면 100% 20수 싱글 원단으로 텐타, 덤블, 워싱 가공 처리 모두 되어 있어서 빨거나 했을 때 줄어드는 느낌 전혀 없고 이런 가공 처리들은 보통 맨투맨이나 후드에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반팔까지 이런 가공 처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반팔을 고를 때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쫙쫙 늘어나고 부드러운 거 다 좋은데 너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입고 벗거나 할 때 목 이렇게 늘어나고요 세탁기 몇 번만 돌려도 목이 굉장히 쭈글쭈글 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목 뒷부분에 헤리 테이핑이 되어진 반팔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 역시 테이핑이 덧대어져 있어서 몸 늘어난 방지가 되고 변형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 다 좋지만요 제가 이번 리올 글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착용샷 보셔서 아시겠지만 핏이 너무 예뻐요 부담스럽지 않은 약간 세미크롭 정도의 기장으로 배꼽이 보이지 않고 근데 너무 길지도 않고 넣어 입기에도 가능한 그런 애매한 기장감이에요 딱 입었을 때 어깨에 소매가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면서 붕 뜨는 듯한 소매로 약간 직각 어깨 만들어주거든요 저처럼 어깨 좁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디자인의 반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조금 더 비비드한 컬러감이 다양하게 나온 제품인데요 17년도 이후로 리올 글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은 그런 아주 스테디셀러인데요 굉장히 베이직한 티셔츠라서 리올 글만의 독특한 컬러감이 도드라지는 라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입었을 때 너무 예뻤지만 가을 겨울에 뭔가 칙칙한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줬을 때 이거 반팔티 하나로 뭔가 포인트를 딱 줄 수 있을 법한 비비드한 컬러감이었고요 앞면에도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딱히 뒤를 봤을 때 뒷판 프린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이런 배색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린은 약간 수박 컬러고 쉘 블루는 약간 수국색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블루 컬러를 착용한 것처럼 긴팔이랑 레이어링 하기도 굉장히 용이했던 게 반팔이 뭔가 슬림 핏이면서도 너무 몸에 붙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이 가능했던 제품입니다 입었을 때 너무 짧은 길이 가면 또 불편하잖아요 이 정도 핏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팔티예요 이런 핏감뿐만 아니라 오버사이즈로도 나오는 제품이라서요 남녀 공용으로 착용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지금 소개한 두 제품은요 무신사 기획전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20% 할인에 우리 뽀송이들을 위한 쿠폰 15%까지 추가로 발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간 내에 꼭꼭 구매하세요 지금부터는 이번 시즌 신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신상들 역시 무신사 기획전 할인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신상들도 놓지 마세요 제가 몇 영상 전부터 계속 계속 보여드렸던 나그랑 배색의 티셔츠인데요 이 나그랑 반팔 역시 리올그만의 감성이 아주 듬뿍 담겨있는 제품인데요 이런 나그랑 배색의 경우에는 직각 어깨로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이 리올그의 제품들은 다 이제 아까 말했던 헤리테이핑과 사선으로 떨어지는 소매 디테일 이런 것 때문에 팔뚝살 체형 보완 다 되고요 오래오래 편하게 입어줄 수 있는 손이 많이 가는 데일리한 제품입니다 조금 더 Y2K 레트로 느낌 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약간 피그마트 워싱이 들어간 듯한 빈티지한 느낌의 크롭 티셔츠예요 이 프린팅이 약간 노을이 지는 듯한 느낌을 형상화해서 전면부에 착 들어가 있거든요 프린팅도 감성 있게 너무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배색이 정말 미친 것 같은 게 어떻게 연보라색의 차코를 배색할 생각을 했죠? 너무너무 빈티지하고 예쁘지 않나요? 이 제품은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기장감이 짧다고 느껴진 크롭 제품입니다 정말 한여름에 바닷가 가서 입기 좋은 크롭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이런 연보라 배색이 또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보라 쳐돌이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뭔가 직각 어깨 느낌 짧은 소매로 떨어졌을 때 팔뚝살 가려주는 느낌 이거 뭔지 아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런 소매 짧은 반팔들 시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내 팔뚝살을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믿고 리올그 핏 한 번만 시도를 해보세요 진짜 팔뚝살 싹 가려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티셔츠는요 프린팅이 굉장히 독특한 제품인데요 생각으로부터 라는 글귀에서 모티브를 담은 귀여운 디자인 제품입니다 가운데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전면부 프린팅이 전체적으로 약간 옅게 들어간 느낌이라서 오히려 빈티지한 느낌? 뭔가 구제샵에서 발견한 보물 같은 티셔츠 있잖아요 이렇게 프린팅이 빈티지하고 귀엽게 들어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같은 데에 툭 걸쳐 입어줘도 굉장히 어울리지만 아우터 안에 입어주기도 좋고 멜빵 같은 거랑 레이어링 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약간 박시한 반팔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나시 그거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도 오버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남성분들 한 105 정도 사이즈 입으시는 분까지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장감이 진짜 신기한 게 그냥 빼 입어도 예쁜데 살짝 넣어 입어도 예쁘고 약간 로우라이즈처럼 골반 밑부분에 걸쳐지는 바지에 넣어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과한 건 없지만 뭔가 적당히 유니크하면서 감성 있는 리올브의 반팔들 5가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반팔들 코디와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반팔 할인이 약간 역대급이다 보니까 이 기간 내에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구독자 이벤트 10명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반팔 어떤 제품이었는지 댓글 남겨주고 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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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